몸이 계속 변하고 있죠? 이제 복근을 좀 많이 파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복근을 한 번 더 졸업해 볼까요? 저게 첫 입에 눈빛을 걸어 볼까요? 제가 첫 입에 잊지 않습니다 제가 첫 입에 잊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 입에 잊지 않습니다 제가 첫 입에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입에 잊지 않습니다 저게 첫 입에 뵐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입에 잊지 않습니다 제가 저게 내는 장면이 되어서 저는 제가 이렇게 굳이 되어서 제가 지금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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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